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뭘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것, 더군다나 화문명권의 공부, 한글을 공부하고 우리말을 공부하고, 특히도 이 뜻글자를 공부하는데 전부 다 뭐냐,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간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다시 말해서 서구적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을 했습니다. 서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이 내려가고 동쪽이 이쪽으로 가고 서쪽이 이렇게 가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죠. 정반대가 된다고 해봤자 지구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어떤 관점에서 보냐, 나의 주관으로 볼 때, 서양 애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문화적 원료입니다. 지금은 걔네들도 다 정착생활하지만 문화의 원료로 볼 때 얘네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짐승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곡식으로 바꾸고 필요한 것들을 바꾸기 때문에 짐승을 풀먹이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어떻게 된다? 어떤 경우는 제때 해가 지기 전에 뭐냐면 그날 하룻밤 머무를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겠죠. 그럴 때 밤중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더라?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이게 어느 방향쯤이다 라는 것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달리 표현하면 장사꾼인들입니다. 장사하라고 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늘 밤에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의 나침판 역할이 되지는 바로 북극성을 가장 중요시여깁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여기고 우리가 중요시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항상 어디다 둬요? 내 머리 위로 두는 거죠. 얘네들은 북극성 위쪽으로 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화냐? 농경문화입니다. 농경문화는 앉아서 농사짓고 살아요. 그 땅에 열심히 농작하고 그 대신에 뭐가 거기서 잘 줘야 되나? 하느님이 저 하늘이 그죠? 해와 비와 바람 등등 그죠? 추위와 더위를 적절히 잘 주면 농사를 잘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화문명권의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은 해다 달이다 뭐다? 해죠. 선생님처럼 초기에는 전부 다 달 그랬어요. 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머릿속에는 이게 작동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했죠. 이미 사고 것들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자기께 뭔지를 몰라요. 서양 애들이 양력 쓰고 우리는 음력 쓴다고 그러죠. 웬만큼 다 이해를 하셔서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을 쓰려면 국가가 달력 다 줘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오늘 해가 뜨는 걸 보고 오늘 며칠이 다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하느님이라도 몰라요. 나는 그냥 해만 띄워주었을 뿐이지.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봄이 다만 뭐만은 알 수 있느냐? 봄이다. 따뜻하다. 덥다. 서늘하다. 머지않아서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아무리 추워도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것이다. 이 정도만 알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지으면 따뜻하다. 겨울에 따뜻하다 해서 만약에다 씹 뿌렸다. 조금 있으면 꽃샘추위 때문에 다 얼어 죽죠. 완전히 그 음기운이 물러나간 이 때쯤에다 씨를 뿌려야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자연은 여기서부터 이미 싹 터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대신 때를 아는 겁니다. 이 때를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관청이 정부가 위정자가 만들어 주는 거죠. 위정자가 만들어 주는 게 때입니다. 그럼 때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 이 옛날에 종이도 없어가지고 일일이 뭐 돌멩이에다가 달력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정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일이 일일이 다 안 가르쳐 줘도 큰 대각만 하나 딱 주면 알아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해가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하룻밤 자고 하루라는 거는 뭐냐? 해가 뜨고 지고니까 그래서 다시 아침 해가 뜰 때가 하루가 되잖아요. 그죠? 로빈슨 크루스가 무인도에 갔을 때도 내내 쟀잖아요. 그죠? 정자를 걔네는 정자 모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쟤네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뭘로 하느냐? 지고 다시 아침 해가 떴을 때 이걸 하루 개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태양이니까 하루를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해도 되고 하루 개념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한 바퀴 빙 우리 농사 질려면 어차피 태양 봄 여름 봄에 농사 지어야 되고 가을에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따져봤더니 대략 365.5일 뭐 2, 4, 5일 그러니까 366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놈이 저 태양이 뜨는 걸 보고 오늘 며칠인지 조금 더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봄 어디 때쯤인지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하늘에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둥그렇게 하나 금지막한 게 하나가 있죠. 그 달림이 얼마나 예쁜지 왜 매일매일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매일매일 모양이 달라지니까 아 달의 모양을 보고 며칠 며칠 따지면 되잖아요. 달 모양 보고 이제 구별할 줄 아세요? 오늘 며칠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열심히 밤하늘 좀 보라 그랬죠. 지금 때쯤 되면은 저 달을 보고 아 오늘이 보름인가 아닌가 16일인가 요거 다질 줄 아셔야 돼요. 그죠? 항상 요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추석이 되니까 오늘 달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초생달은 어디에서 어디쯤에 볼 수 있을 것인지 금음달은 과연 내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쭉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뭐냐면은 며칠 할 때 보니까 달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책력을 뭐라고 하느냐 달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옛날에 종이에다 기록하니까 종이에다 기록한 여기다 그래서 묶어서 기록했으니까 책력이 되잖아요. 그죠? 책력이 되고 만세력이 되고 천세력이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뭐냐면 원력이죠 달력이 달력이 원력이에요. 매일매일 달만 보면 오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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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고 그리고 태양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봄 할 때 달이 이동 안에 몇 번 차고 지더라? 1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2달을 줬자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둔 게 아니라 그랬죠. 천간 12주도 그냥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12달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바퀴 달이 그럼 요새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동안에 12달 해놓았더니 며칠 걸리느냐 하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354일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달력을 만들어 놓고 1년이면 며칠 차이가 나요? 12일 차이가 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윤달 두고 5년에 2번, 8년에 3번, 19년에 7번에 달을 더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뭐더라? 그것이 윤달이죠. 임금도 그때는 뭐 어쩌지 못하니까 새롭게 하나 생겼다고 해서 임금이 뭐 어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다 닫고 근신하는 기간이 바로 윤달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윤달은 뭐예요? 웬 꼼꼴로 하나 생겼느냐. 그래서 불어날 윤자가 되죠. 이렇게 쓰면 그 윤택하다. 이때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력이 되는데 달력이 되는데 사람들이 달력 개념 때문에 황화문명권은 뭘 중시한다? 달을 중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적으로 뭐냐? 달, 태양력이에요. 이게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삼경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두 번째, 바로 서경의 맨 앞머리에 요인금이 바로 천하를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태양은 그죠? 이 366일이고 366일에 거기다가 윤달을 한 번씩 두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이 되고 그래서 방향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위로 가느냐 하면 해, 그죠? 여기가 남쪽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 이게 남쪽이죠. 남쪽이라고 하는 건 1부터 10까지 다 베풀어진 거죠. 그 두루두루 양기운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것 10간이란 뜻이에요. 바로 여기에 맨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는 남향의 황양문명권은 남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재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도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향이 되고 남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아래쪽은 북쪽이 되죠. 사람이 등지는 쪽이죠.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아까 사람이 등 돌리고 등질배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남북축이 딱 쓰죠. 우린 북남이 아니라 남북입니다. 그리고 서부, 동서가 되는 거죠. 동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되고 서쪽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맨날 좌동우서인데 무슨 좌동우서예요? 이거 뭐고 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내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 기준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모든 것이 참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좌동우서 홍동백서 이렇게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건 그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기준 아니에요. 다 내 기준이고 이게 바로 황화문명권의 방향의 표시입니다. 이 방향을 잘못 세워놓고 웬 서구적 교육을 배워놓고 나중에 공부 좀 웬만큼 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서구에 미국으로 영국으로 어디로 해서 유학을 하더라도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야 너희 거 뭐냐 물어보면 아 대답하기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요. 해놓고 뭐 하다고 보니까 뭐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동양은 뭐다? 미개하다. 무지하다. 그죠? 엉터리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들이 엉터리인 줄은 몰라요. 자기가 기준점이라는 게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방식으로 자신의 무지함은 모르고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분명히 두 개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결과적은 다 같은 거죠. 이거 그대로 뒤집으면 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황화문명권의 오랜 유구한 정말 이 수만 년의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 황화문명권의 역사는 이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모든 뜻글자 해석하는 것 역시 뜻글자 모양을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뒤집혀진 모양 가지고는 전부 다 반대가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가 되면 자기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다르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다르죠. 다르다라고 글자 잘 보세요. 공통점이죠? 중앙이건 다 똑같아요. 서구의 이것도 가운데 역시 다 똑같죠. 다만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보느냐 입니다. 이것만 잘 세워두시면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까지 하셨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면서 그래 너네는 그렇게 봤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더랜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 철학이 누가 더 발달하겠어요? 철학이 동양 쉽다 그랬죠. 이거 자 아메바 우리가 보자면 요즘 현대가 그러면 아메바형이잖아요. 아메바 아메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죠. 세포 단세포 동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의 씨앗 이렇게 보면 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 모양을 또 어디다 썼느냐 신라시대 때 왕관에서 썼다 그랬습니다. 왕관에다 구멍 하나 딱 뚫어서 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고곡 그래요. 왜냐하면 옥을 구부리게 해서 만드는 장식이니까 그럼 고곡이 뭐냐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누가 눈이 있으면 다 봐요. 다 보는 걸 나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인의의 지이라고 할 때 지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북방에 해당되잖아요. 하루로 얘기하자면 깜깜한 거죠. 겨울이죠. 겨울에 뭐가 보이나요? 깜깜한데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속에서 안 보이는 것 속에서 뭐가 작동되는 원리를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거죠. 남들 다 보고 나도 알아 남들 보는 것 가지고 보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담겨있는 이치를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게 이게 되고 그래서 고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바라보느냐 하면 생명의 씨앗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걸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양태극이라 할 수가 있죠. 생명이 나서 자라는 것 이 신라시대 왕관의 또 이것뿐이던가요. 이것 매달려있는 왕관의 모양이 뭐예요? 매산자죠. 매산자 형태로 쭉 돼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동북간방이죠. 동북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기운이 싹터서 만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 그럼 신라시대 임금님의 그 왕관의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뭐를 가장 우선으로 삼겠다? 백성들을 기르는 정치 이렇게까지 나와야죠. 이래야 신라시대 이 왕조의 의미가 이렇게 부각되는 거지 신라시대 문화가 화려하다 어쩌다 그건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 이미 눈에 다 보였는데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임금의 그 왕관 속에는 이미 무슨 정치 사상이 담겨져 있다? 애민정치 의민정치 양민 달리 표현하면 어진정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황화문명권의 가장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는 왕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